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림마가 되어버렸다. 다 죽었어. 고사리맛 좀 봐라. 갑니다. 생존자들은 발전기 있잖아요. 저 발전기를 5개를 돌려서 문을 따고 나가는 거예요. 살인마는 그걸 막고 이럴 수 이럴 수 이럴 수 이럴 수 이럴 수 벌써 이게 터지고 어쩌라는 거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다 터뜨리고 당해 이 자식들이 이놈의 시끼들이 보루작머리 없이 지금 이게 땅따먹기처럼 그림 그리는 게 환영 이동할 수 있는 환영 을 그리는 거예요. 어디갔어 됐어 가 보내 보내 진짜 이것들 아 얘네 저기다 또 4인 큐다 4인 큐 이렇게 지금 능욕하는 거 보면 또 4인 큐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잘못 걸렸다 이게 4인 큐가 서로 지금 다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은 나 이거 봐 아 몰려다니는 거 봐 몰려다니는 거 봐 아 아 잘못 걸렸다 치웠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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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다 지켜워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이 자식 더라 잡아 무기는 이 이 이게 이 손톱이 무기예요 살인마마다 달라요 무기는 간보고 가죠 이 자식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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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려 살려 이 자식들 나는 등가교환하면 돼 이렇게 계속 여기서 간바라 간바라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그래 됐어 됐어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서 잡으면 되지 뭐 하나씩 진짜 난장판이 따라왔어 난장판이 따라왔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까짓꺼 그래 그래 터트리고 다녀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어디갔어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갔지 여기 여기 여기다 아아 고쳤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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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돼 됐어, 얘네 이제 죽었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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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죽었어 이제 너도 죽었어 이제 못돌게 해줘야 돼 땡땡에 돌거든요 못돌게 해줘야 돼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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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이 아퍼라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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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we 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그렇지 아찌! 됐어 너라도 잡아 하.. 진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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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대기 타고 있는거 봐 와.. 하.. 진짜.. 와.. 씁.. 뭐야 쟤는 시계도 없었어? 시계 2인줄 알았지 하지버킨대 야 이거 왜이러냐 진짜 야기 하.. 하.. 나가라 그냥 다 자식들아 다 몰려온거 봐 또 할아버지 죽는다아 그만 괴롭혀라 그냥 가게 냅두라 어? 아.. 진짜 씨.. 진짜.. 하하핳 하하.. 하하..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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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그 다시 해야겠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진짜 그리고 아까 막 살리려다 말다 살리려다 말다 했잖아요 그게.. 살리는 도중에 살인마가 때리면 뒷덜미를 잡아서 바로 그냥 눕힐 수가 있어요 그거 안 걸리려고 계속 구하는 척 안 구하는 척 구하는 척 안 구하는 척 그러는 거야 핵유저요 핵유저요 여기도 핵유저.. 꽤 돼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거의 처리가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깔아주고 아까는 그리고 내가 이런 밑작업을 거의 못했어요 저기 시작하자마자 루인이? 하.. 또 여긴 보이지도 않아요 갈대숲이라 갈대숲이라 뭐가 안 보여 사람이 아유 야야야야 하.. 하.. 잘한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잘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거는 뭐 욕할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거는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데드하드 쓰시고 들어가시고 하하하 데드하드 데드하드가 어디갔어 얘 어디갔지 무적되는거거든요 그거를 예상하고 안 때리고 있다가 때려줘야지 때려줘야지 이쪽 이쪽 또 하나 해주고 이쪽 또 하나 해주고 이쪽 또 하나 해주고 표시하는거 제안 여기 좌측 하단 보시면 다 써있죠 여기 표시예요 그게 개수 또 하나 해주고 이게 개수가 다 지나면 제일 처음에 했던게 없어지죠 으쌰 지금 이렇게 뒷목을 잡는다구 으쌰 뒷목을 잡는다구 이퐇 쟤 뭐야 물이 수돗죠 물이 수우우 물이 수돗죠 할아버지 가시구요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야 무리수 덧죠 무리수 무리수 덧죠 할아버지 가시구요 이렇게 하는거야 게임을 재밌게 낙락당하면서 죽게 아니라구 설치하구요 이쪽에 하나 설치하고 이쪽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자 진정한 사립말 아 진짜 당하다가 이렇게 킬 한번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안에 하나 거긴 내가 이미 그려놨지로 그려놨지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할매 해그 할매 한 명이 안 보인다 아까랑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진짜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닙니까 헐 두개 남았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 세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세개 지킬 수 있을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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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이 할매 살인자 이름 계속 쓰시는 분 차단시켜 드리세요 굳이 왜 여기서 여기도 자아 지킬 것만 지키자아 생존자요 살인만은 못하는데 생존자는 더 못해요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이따가 뭐하니 얘들 어디서 이거 돌리고 있었니? 이거 돌리고 있었니? 이 근처 어딨다는 소린데? 어딨을까? 찾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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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놓쳤쓰 놓쳐버렸쓰 그지? 이리와 이리와 너 이리와 어디갔어 오케잇 에헤헤 오케잇 아주좋아요 걸을까? 나머지 한 명을 찾을까? 어떻게 할까요? 찾아요? 걸어요? 말이 다 달라 걸고 유인? 걸면은 그냥 바로 어? 왔네요 근처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근처에 있다는 소리인데? 아 시끄러워 일단 걸고 그럼 걸고 안 보였죠? 근처에 있다는 소리인데? 얘 자살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저 개구 탈출하라고 됐다 됐다 자살 이렇게 잡고 네드바드 디드하드 데드하드 데드하드 없어. 없으면 졌고 잡고 걸구요 저기있다 잡았쓰 아 와 이거거든요 다행이네요 극과 극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와 두판 연속 능력당했으면 어쩔 뻔 응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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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끝 또다가 다행이네 하지만